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재희입니다. 최세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본인이 폐지했던 민정수석 비서관실을 신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40총선에서 참패를 기록한 뒤 민심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찰과 경찰의 수사 독립성을 강조하며 이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입원은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참패 원인을 보수결집 실패로 간주하자 국민들이 느끼거나 제가 생각하는 해법과 너무나 동떨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버려야 할 낡은 보수의 말씀을 하셔서 답답했다며 이런 분이 진짜 당 재건을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군 인권센터가 이날 최상병과 함께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휘말렸다 구조된 예비역 해병 2명의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미안함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며 윤석열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 일부에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하고 고발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밥 재료뿐만 아니라 반찬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김액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4월 김밥용 김해 평균 도매가가 작년 동기보다 80.1% 상승해 처음으로 만 원을 넘겼습니다. 천아람 개혁신당 당선인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당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천당선인은 만일 출마한다면 당선 가능성이 높지만 대통령과는 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외환당국이 환율 방어에 나서면서 외환 보유액이 60억 달러 급감했습니다. 한은은 외환 보유액은 대외 충격에 대응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한 전 위원장의 약점이 모두 노출됐다며 주변에 아부하는 사람들을 가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인당 최고 33만 원 정도를 받는 기초연금이 올해 감액되면서 관계기관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의 주된 이유로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권의 이자율 상승이 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엔 어떤 바람이 있나요? 강하게 열망할수록 현실은 바람과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고자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뉴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세연 주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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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